연습 많이 해왔어요? 고맙습니다, 라니야. 기대할게요. 네, 감사합니다. 마지막 마음이니까 우리 마음이 끝이야, 라니야. 어느 때보다 크게 불러주세요. 우리 가위야, 라니야. 우리 가위야, 우리 가위야. 어, 이거 플래시 해주면 너무 예쁠 것 같아요. 가위야, 라니야. 가위야, 라니야. 이게 제일 예뻐, 사실. 이게 제일 예뻐요. 무대에서 보면 이게 진짜 제일 예뻐요. 이거 진짜 예쁘다. 진짜 예쁘다. 우리 함께 마음 부르고 우리 함께 뵙고 이제 인사할게요. 자, 뵙고. 우리 함께 함께. 건강히 잘 있어요. 정말 우리는 이 투어의 대장정의 끝을 이렇게 유쾌하게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. 제가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저희도때문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저희도때문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고맙습니다. 또 그대를 보며 나는 더 숨을 쉬어요 아픈 기분이 드는 건 그 때문이겠죠 아픈 기분이 드는 건 나을 안아주지 않아서 거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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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지막이니까 댄서들도 다 나오세요 살아있어요 고맙은 밤을 대지해 이번 달 하루 종일 눈이 시려요 슬픈 기분이 드는 건 그 때문이겠죠 내게 사랑받지 않아서 그래요 내게 사랑받지 않아서 그래요 내게 사랑받지 않아서 그래요 세상 모든 게 좋고 새로 태어나 다시 늙어갈 때에도 감히 이 마음만은 주름도 없이 여기 밖에서 살아있어요 뭐라고요? 영영 살아있어요 한 번 더 영영 살아있어요 영영 살아있어요 영영 살아있어요 영영 살아있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안녕 영영 살아있어요 영영 살아있어요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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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